이 시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느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행복과 비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거한 복의 옛 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새 틀을 입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행복 비전 3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학산 방지를 위해서 4주차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달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더욱 체험하시고 또 이러한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일 때에 단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속히 4월 첫 주부터 우리 본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표고 또 금요 기도의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이 될 것이고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큰 영적 부흥의 시간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학산에 일부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포데믹 현상, 정보 감염증 즉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처럼 착각하는 현상으로 이 성남의 모 교회가 소독 안 한 부무기로 입안의 성도들에게 그 소금물을 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포데믹 현상의 대표 집단이 어디냐 바로 신천지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정체를 숨기는 모략 전도를 통하여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또 각종 다양한 위장단체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상을 하면서 절대로 이 거짓 정보에 현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에 참 진리 가운데의 국권이 서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원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산상수음 메시지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한 바로 천국 시민의 윤리 강령이오 또 천국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12절 말씀은 산상수음인 이 마태복음 5장 전체에 서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일관되게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명력이고 훈계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받았던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이 수직관계 속에서 누릴 영적인 자세라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수평관계 속에서 바로 이 팔복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팔복을 구약의 십계명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이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결의 법이듯이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 또 바리세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옛 틀을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이 팔복을 통하여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진정한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글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셔서 환경과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기쁨과 절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 다섯 번째는 바로 긍휼이 여기는 자의 복 바로 이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그런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바로 사랑과 동정과 용서의 의미로 벌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인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10편 116편 5절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성품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가진 멸시와 고통과 조롱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담당하신 것 자체가 바로 긍휼의 초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식의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온 최고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저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시간 오늘의 하나님의 극류를 가장 많이 받은 자라는 영증의 자부심을 갖고 구원받은 바로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워넨 목사는 팔복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극류를 체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현장에 죽어가는 자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이마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극류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그 성품으로 그 자세로 우리가 현장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금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답을 줄 때 보금적인 치유가 이럴 뿐만 아니라 바로 보금의 원리스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닉 워넨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극류는 나의 영적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절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극류를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누구를 먼수로 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극류를 체험한 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팔복 예수님의 여덟 가지 성품이기도 합니다 팔복의 완전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당연한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소 2장 13절에 극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류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테의 고백처럼 영혼이 떠난 육신을 놓고 통곡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언약적인 한, 언약적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때 결론에 목사님께서 인천중앙교회의 전도왕이었던 안강자 이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마치 20년이나 시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냐 바로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정말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인 1교회화 운동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신천지 한 영혼을 포석하기 위해서 그 말을 철저히 전문의를 활용하고 각종 문화 전략을 활용해서 맞춤 전략으로 접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가진 자들이 진짜를 가진 우리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큰 열정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절대 극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서 탄식하며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 극률은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이 극률의 은혜를 현장 가운데 그 극률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극률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 여섯 번째인 이 청결은 바리세인이 말하는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의 중심인 마음 우리의 중심의 청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식이 삼자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청결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누더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계속해서 인간 스스로 청결해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세인들 자신들이 가장 청결하다라는 착각에 빠졌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 지은 자들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천국, 죄를 안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청결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4장 8절 하반전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안타깝게도 사단은 이간자라는 이름값이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원어에도 담겨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울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는 그 넓이와 높이 길이 깊이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면서 세상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펴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를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편 51편 10절의 단위 역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우서 1장 3절의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에서 온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 많은 이다한 단체들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신봉사하고 헌금에 우린하는 경제 시스템 또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1대1 양육 시스템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모이고 매일 기도하고 모든 삶을 들이는 24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바리세인적인 종교형의 예트를 깨워버리고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로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명상과 집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묵상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참된 복음적인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인마 누에를 누리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중립적인 바로 기회주의 균들 그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듯이 감사라는 강한 정보를 보낼 때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팔북을 음악의 여덟 가지 음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도레미파 솔라스도 바로 이 여덟 가지 음이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 팔북이 정말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또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의 마음이 청결의 마음이요 영혼을 살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두 마음을 품는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적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인간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천사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 행복을 어디에 두었는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묻어두자 그러면 오히려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마음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이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참된 평강의 삶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영혼의 평안함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의 시작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 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틀이 무엇이냐 창세계의 3장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옛 습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은 종교적인 것이거나 사후세계의 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나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또 바르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행복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현장에 전달하시는 24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 주셨습니다 극율이 여기는 자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 극율을 체험한 자로 그 극율을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성경적 극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지를 채워하는 평안, 기쁨, 감사의 삶을 통해 행복이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24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인 1교회와 운동과 영적 고생 땅의 축복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한반도 평화 또 개인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귀한 언약기도를 또 할 수 있도록 귀한 강단 말씀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극율을 여기는 자의 복과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행복을 누리며 이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를 한 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2, 3, 7 나라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또 영적인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주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륙을 더하여 주시고 4월 첫 주부터 본당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가정마다 매일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랩러트들 축복하여 주셔서 나태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셔서 여덟 번째 랩러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 협력하고 있는 우리 예원의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본당 헌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산업인들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하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옴 나이라 아멘